안녕하세요 민티비 입니다 오늘은 오픈박스 시간인데요 오픈박스 시간에는 방금 도착한 따끈따끈한 새 기기 및 장비를 살펴보는 박스를 열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오픈박스 할 제품은 니콘의 D5500 자 그러면 클로즈업 카메라를 이용해서 디테일하게 박스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니콘이 100주년이랍니다 이게 오래됐군요 베트남전에도 니콘 F2인가 그런 장비를 들고 종군 기자들이 촬영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면에는 D5500 VR185 VR2 렌즈 키트 포함된거 블랙 이렇게 되어있구요 자 그 다음에 자 측면을 봐 볼게요 홀로그램이 붙어있습니다 정품 홀로그램입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홀로그램이 보이죠 이게 블로그로 사진으로만 리뷰한 것과 동영상으로 한건 좀 차이가 많네요 자 예정품 스티커 붙어져있고 참 맘에 드는 부분인데 연도가 바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박스 외관에 바로 쉽게 2017년 1월 생산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시리얼 남바 뭐 이렇게 이거는 한국에 수입되면서 이제 붙여 놓은 것 같아요 이제 한국말 한국어로 되어있구요 그 다음에 측면 뒷면에는 어 뭐 이렇게 막 이거 다 다른 언어 다양한 언어로 되어있는건데 예 영어로 보겠습니다 자 스트랩 그 다음에 배터리 배터리 충전기 USB 케이블 오디오 비디오 케이블 설명서 보증서 뭐 이렇게 들어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측면에는 뭐 별거 없어요 뭐 이렇게 시리얼 넘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렌즈도 있고 렌즈 사양 엑스피드 뭐 여기 뭐 센서 막 그런 사양일 거에요 뭐 포토네이션 이건 어플인가 HDMI 뭐 SD 카드 와이파이 뭐 이렇게 되어있네요 좀 뭐랄까 아 박스를 딱 제가 접했을 때 느낌이 좀 정신이 없어요 예 한눈에 딱 일목요연하게 보여지지 않고 이렇게 막 여기는 뭐 저기 여긴 느낌 이런식으로 되어있는 그런 느낌 네 뭐 카메라만 좋으면 되니까 큰 상관은 없지만은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오래된 박스긴 한데 그 VG10 박스도 아직 갖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그 좀 마무리 단계에 한번 박스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써니 박스는 좀 특별해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제가 설명하기로 하고요 아 그 박스를 이용해서 요거 오픈박스 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짜잔 예 VG10 박스입니다 예 요거를 제가 아까 테스트 잘 해봤는데 이게 앵글이 안 맞는 거에요 그래서 이 클로즈 카메라를 이렇게 딱 놓고 오픈박스 하면 잘 보일 것 같아요 자 이게 생각보다 딱 버텨줘야 되는데 네 이렇게 네 지금 이제 저 메인 카메라에서 안 보이겠는데 클로즈 카메라를 보면요 딱 거의 뭐 수직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윗부분에서 이걸 좀 비춰주고 있거든요 네 내용을 더 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딱 보면서 정확하게 되는데 이렇게 카메라가 높지 않으면은 카메라로 이렇게 들면서 잡으면서 흔들리고 좀 만증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자 드디어 이제 첫 개봉식을 해 보겠습니다 아 맞다 그 보통 고가의 장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스티커라든지 아니면 케이블 타이 아니면 뭐 랩핑 뭐 그런게 돼 있어서 뭐 이렇게 딱 세 박스를 뜯는 기분이 나는데 소니도 그래요 그런데 디콘도 그렇네요 그냥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거 중고로 나는지 뭐 알 수 없겠지만 물론 좀 믿고 샀습니다 예 원래 이래요 원래 이렇게 그냥 아마 이제 워런티 부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판매자 워런티라는 게 있거든요 잠깐만요 뜯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이쁜요 자 보시면은 제가 해피앤바이 통해서 샀는데 니콘 이미진 코리아 온라인 정품 판매점 이렇게 찍혀 있죠 역시나 역시나 그리고 딱 눈에 띄는 게 처음에 이 워런티가 들어있습니다 두 장 니콘 이렇게 해피앤바이 이렇게 써 있어요 서비스 보증서 이건 뭐 사실 이 워런티 부분은 이건 뭐 실을 딱 찍으면 나오는데요 뭐 그쵸? 뭐 내수 일본 내수 수입 제품 딱 실을 찍으면 어 이건 내수 아 이건 정식 수입품 뭐 딱 뜨지 않나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아무튼 네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거 뭔가 했더니 보자 뭐야 보증 관련상 및 안전상 뭐 주의상 뭐 그런 거에요 누가 읽어봅니까? 아무튼 뭐 읽어본 사람이 있겠죠 저는 안 읽어봅니다 예 그리고 자 매뉴얼 아 근데 제가 이거 되게 이 매뉴얼 니콘 매뉴얼 중에서 D5500 매뉴얼 미리 정보는 알아봤으니까 이거 수수한글 매뉴얼이에요 이거 너무 감동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소니 매뉴얼 있잖아요 여기가 이 안에 있다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안에 소니 매뉴얼이나 아니면 아무튼 모든 글로벌 브랜드의 매뉴얼은 안타깝게도 한글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한글은 뒷부분에 있어요 우리나라 국력이 좀 약한 부분도 있겠지만 한국이 근데 이거 진짜 메리트 있는 거예요 이거 굳이 뒷부분으로 안가도 처음부터 한글이에요 올 한글이에요 한국을 위해서 만든 한글 전용 매뉴얼입니다 아 이거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아 자 요거를 중간 또 이걸 빼면요 하하하 조금 황당한게 그래도 나름 보급기 보급기지만 나름 유명한 카메라데 뽁뽁에 쌓여있습니다 이렇게 뭐랄까 종이 박스라든지 종이 프레싱한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이 장비에 딱 그 악세사리 악세사리 하나하나에 맞춰가지고 쏙쏙쏙 좀 이렇게 완성도 있게 박칭이 된게 아니고 아 뭐 제품만 주우면 되니까 이건 렌즈같이 다 보이네요 렌즈 자 185 아 너무 너무 가벼워요 이거 완전 대박인데 옛날에 전 구형렌즈만 써봤는데 특히 중계렌즈 같은 경우는 아무리 광각이라도 가볍게 나오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건 뭐 장난감 같은데요 물론 이제 번들이긴 하지만 예 자 DX 자 번들 렌즈 그리고 아까 박스에 써있었죠 스트랩들이 있다고요 스트랩 배터리네요 배터리 근데 원래 니콘 배터리가 까만색이 없거든요 제가 너무 많이 너무 많이 건너뛰어요 제가 잠깐 박칭하면서 보여드릴까요 제가 원래 사용하던게 요 모델이거든요 요거 예 이 10년도도 됐을걸요 기치공S 요 모델인데 이거 보면요 요 배터리가 원래 니콘 배터리가 이렇게 흰 회색이 아니 였어요 이렇게 블랙이거든요 이렇게 예 이런것도 변하네요 색상이 이거 다시 집어넣겠습니다 뒤치고 자 배터리 배터리입니다 예 그 다음에 충전기 야 충전기 예 충전기 근데 뭐 소니는 장점이 뭐냐면요 소니는 이렇게 상시전원 케이블이 연결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아 얘는 상시전원 아답터가 안보여요 예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전원 아답터는 없고 요 충전기만 들어있네요 네 그 다음에 뭐냐 비디오 오디오 케이블입니다 어 헐 HDMI 가 아니에요 저 저를 지금 찍고 있는 VG10도 4,5년 전 카메라인데 HDMI거든요 헐 헐 의외인데 게다가 자세히 보니까 니콘 전용 USB 단자입니다 요거는 마이크로 5핀 짜리가 아니에요 요즘 웬만하면 마이크로 5핀으로 많이 해주는데 자체 기계입니다 그럼 뭐 USB 케이블도 마찬가지죠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물론 기기를 소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거긴 한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 니콘의 D70S 제가 예전에 쓰던거 요것도 USB가 보면은 이거 뭐야 원래 범용 규격이거든요 자체 규격이 아니었어요 니콘이 원래 원래 이런 회사가 아니었는데 그냥 암호 케이블이나 USB 미니 USB 끼면 다 호환이 됐었는데 5500 모르겠어요 그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자체 규격으로 바뀐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드디어 드디어 제일 중요한 메인바디 아 조금 아쉬워요 박스 뜯을 때 이게 뽁뽁이는 좀 아닌데 아니 이제 특히 카메라는요 뽁뽁이는 좀 아닌데 야 근데 굉장히 작아요 원래는 D5300 이랑 비교하는게 더 옳은건데 다시 한번 꺼내 볼게요 이거 와 헐 대박 내가 스트랩이 있어서 좀 걱정스럽긴 한데 대상에 화질은 훨씬 더 좋아지고 그리고 10년만에 니콘이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아 이거 뭐 크기가 완전히 엄청 줄어들고 무게도 물론 이제 렌즈가 달려있긴 하지만 완전 완전 일치올쩡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스트랩 다 보입니까 스트랩 배터리 충전기 케이블 카메라 렌즈 설명서 보증서 뭐 보증서 설명하는 종이 이렇게 있네요 자 여기서 오픈박스가 끝나면 이것 좀 아쉽죠 네 자 무슨 제가 코너를 준비했냐면 소니 박스랑 비교하는 아 USB 케이블이 빠졌네 소니 박스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마련했습니다 이건 다 이거 괜히 제가 갖고 온게 아니에요 촬영 도우미로도 거긴 했는데 사실은 니콘 제품 두 번째 옛날에 D70S하고 두 번째 오픈인데 조금 실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아까 제가 두석 없다고 한 얘기가 있었는데 진짜 두석 없어요 뭐 한면에다가 그냥 대충 해 놓으면 되지 뭐 소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이면일껄요 짜잔 이면이에요 보시면은 한면에 쫙 다 해 놨어요 뭐 액세서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사양이라든지 여러가지 부분이 화면에 쫙 돼 있어요 한면에 끝 나머지 디자인 이거 디자인 그쵸? 그 다음에 아 소니의 특징은 너 이거 꼭 사라 이거 꼭 사라 특히 써니 캠커더 쪽이 이게 심한데 FV100 옛날에는 F90이었나 아무튼 대용량 배터리인데 이게 삭하게 비싸요 이거 꼭 사라고 근데 필드에서는 이제 대용량 배터리가 꼭 필요합니다 네 너 이거 안사건 빼길걸 뭐 그런식이에요 니콘은 뭐 그런건 좀 들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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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쌉니다 하 역시 이 소니 너 이거 질러 너 풍경찍을 때 이거 필요하지? 이거 질러라 너 접사찍을 때 이거 필요하지? 질러라 뭐 그런 부분들 이건 이제 어 아답타 이것도 아마 필요할거야 뭐 이런식으로 에이마운트 렌즈랑 참 이 소니의 그 상술과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거지 제가 이걸 왜 박스 두개를 놓고 지금 제가 지금 리뷰하고 있냐면은 아까 보셨죠? 네 허접함 그리고 되게 놀란게 이게 막 휘어져 있잖아요 휘어져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거 리뷰하면서 오픈박스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거 보면 깊이가 얕아요 카메라가 아니면 렌즈 딱 넣으면 땡인데 악세사리 밑바닥에 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악세사리를 위한 따로 마련된 공간은 없었어요 예 악세사리 넣고 렌즈 넣고 하다보니까 볼록 튀어나온거 아 이게 그러니까 뭐 이거 다른 사람이 한게 아니고 이거 니콘에서 이렇게 한거에요 이렇게 보면은 해볼록 튀어나왔잖아요 적히고 이게 뭐 뭐가 잘못되서 그런게 아니고 액세사리 이런 것들은 억제 구겨놓고 그 위에다 렌즈를 이렇게 올려놓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거에요 헐 백주년 된 회사인데 그래도 되는거니 그럼 소니 뭐 요즘 소니의 기본 정신이라는거는 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마찬가지인거 같아요 왜요 진짜 건방지지만은 소니 건방지입니다 건방지지만은 자 보세요 레이저로 커팅하는듯이 탁 칼같은 각 각이 있고 보세요 그냥 뭐 박스가 하나의 제품같이 그냥 하나의 제품같다 그냥 하나의 제품같이 이렇게 각이 나오잖아요 각이 설명도 있고 아 물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소니 매뉴얼도 앞부분에 중국어에요 우리나라 한국 중국 그 다음에 중국하고 중국어에요 나오죠 그 다음에 뒷부분이 항공설명서에요 아쉬운 부분입니다 뭐 소니만 그런게 아니에요 다른 글로벌 브랜더들 절대 한글 앞부분이 안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 보시면요 어 보세요 제가 이걸 얘기한거에요 뽁뽁이가 필요없어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딱딱 이 VG 10에 맞춰가지고 싹 렌즈 부분 바디 부분 케이블 부분 스트랩 부분 커버 부분 CD나는 공간 케이블 공간 정확하게 계산해서 만든 박스에요 그렇죠 진짜 진짜 박스 덮은데 각이 딱딱 나오죠 완벽하게 딱딱딱 이렇게 제가 이런 이제 박싱 부분은 삼성 글쎄요 삼성 지금은 소니보다 삼성이 더 큰 회사가 됐지만 삼성도 이 정도까지 못만두는데 소니는 배워야되요 다른 그 이런 기계맞는 회사들은 소니의 정신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 이 건 같은 리본이 있었지만 예 박스는 좀 맘에 안드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뭐 이 기기만큼의 가성비는 뛰어나니까 예 그런 아쉬움은 뭐 좀 뒤로 하고 예 오늘 이제 오픈박스 첫 시간이었는데 예 좀 유용한 정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앞으로는 저도 이제 계속 할 거니까 예 더 흥미롭고 또 재밌는 시간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오픈박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